소환술 뭐야 해치워라 구미 괜찮을 거야 나도 되게 돼 있어 나루토 미누토 고마워 오랜만이고 고주막인 나루토 그 때 마다라의 술법으로 어딘가 다른 세계로 끌려오게 된 건 아니지 사쿠란의 아빠가 나뭇잎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됐다는 건 도와주 도와주 멘마 힘든 일이 있으면 뭐든 말아 난 언제나 비편이니까 소스케일 우스마키나 파이로큐비오만 선물요충 우린 호카게이요충이었다 이곳에 온거다